무늬, 오징어 맛좀 보게 해줘 무늬, 오징어 맛좀 보게 해줘 큰일이네? 물고기 안 잡히면 안 갈 것 같은데 7.8개라고 들어갔니? 아직 다섯 번 밖에 안 했으니까 두 번 더 하면... 여보, 물고기 없대요 없어 오징어 없대요 없어 혜진이가 무늬, 오징어 사줄게, 여보 울지마, 짜증나니까 오늘은 제주도 마지막 날인데 오늘 굉장히 특별한 걸 먹으러 가요 뭐죠? 무늬, 오징어요 수저도와 제주도에서도 잡지 못한 무늬, 오징어를 저희가 사 먹기로 했습니다 사 드세요 잡을 생각하지 말고 다 사 드세요 무늬, 오징어 회, 숙회, 몰회, 구이까지 저희가 풀코스로 잡은 게 아니라 사 먹을 예정이에요 이 무늬, 오징어를 먹으러 가기 전에 산방산 앞에 있는 예쁜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산방산이에요 왜 산방산이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산방... 슬퍼하지마 무늬, 오징어 풀코스로 사줄게요 오우... 잠방에 과소 반지턱이 있습니다 산방산 우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정말 제주도는 날씨가 다 해요 카페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산방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기가 막히네 충충이는 지금 무늬, 오징어를 포기하지 못하고 또 카페가 아닌 방파제로 나가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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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앉은 데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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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 라테래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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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과소 반지턱이 있습니다 무디 무디 나무기 하면 좋아 eigentlich 오징어 오징어 낚시를 하려고 어제 밤에 저쪽에서 오던 길에 발견한 집인데 찾아보니까 엄청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무늬 오징어 전무늬. 진짜 크다 무늬 오징어. 세뇌님인가? 이리 봐봐, 이리 봐봐. 이게 오징어 귀 부분에 회무침. 이게 오징어 물에. 오징어 물을 해야 돼. 아예 한 번에 나오는구나. 예약하셨으니까 최대한 밀리지 않으면 저희가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기름장. 맛있다잉. 먹어봐. 이거는 오징어 귀 부분이래요. 코스의 마지막 버터구이 오징어입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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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 오징어에 맥주 한잔 거하게 하시고. 무늬 오징어에 맥주 한잔 거하게 하시고. 제주도는 역시 길을 갈아보면 어떻게 귤들이 있어요. 진짜 많이 달렸죠? 미니 석류? 진짜 조금만 왔다. 미니 석류? 여기는 금능 해수욕장입니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촬영할 때 여기 금능을 왔었는데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걸으려고 왔어요. 진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얘랑 놔줘. 얘 기운이 없죠? 어? 칼이 하나 없어진 거 아니야? 얘 샹크스야. 샹크스야? 응. 샹크스. 어깨 두 마리네? 루피야. 응. 안녕? 여러분. 봐봐. 봐봐. 얘 왜 이러고 있어? 봐봐. 열말렸어. 이러고 뛰어다니고 있었어. 담았다. 빨리 물에 넣어줘. 빨리 오자. 선배님. 어디 갔어? 꽤 귀여워. 진짜 왜 저러고 떠다니고 있지? 여러분. 새우. 새우예요. 안녕? 안녕. 잘 가, 새우야. 여기 평화로운 게 본다. 그니까. 관계자님. 어디 갑니까? 우리 밤미 먹으러요. 밤미요? 밤미가 뭡니까? 우와. 여기 있네. 기다리세요, 아저씨. 저희가 빨리 올게요. 여기 있네. 오바마도 반한 밤미. 야, 두 개구나? 반미 케밥. 반미 케밥. 반미 케밥. 아니, 케밥 하나만 고수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빼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저기 뒤에 보이는 저 손님 차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라서 또 사러 온 거래요. 저희 참을 수 없어서 여기 앞에 있는 여기에서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 본연의 뭔가 얘네 오리지널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고수를 넣어달라 그랬어요. 이거는 고수를 넣지 않은 것 같아. 무슨 맛이야? 바게트가 원래 우리나라 바게트는 좀 딱딱하고 질기잖아. 응. 이거는 바스러죠. 맛있어? 응, 맛있어. 아우. 음. 이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린다. 에그? 밤미 옴라. 치즈랑 치즈 계란. 달걀. 치즈. 음? 맛있는데? 발목맨. 스타벅스. 지주도에 오면 스타벅스 오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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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이쁘. 칠천. 전북 시민단체. 기업이 모인 에크얼라이언스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빠처럼 생쩍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귀엽죠? 한 손에 딱 들어오고 일회용 칼 준대 망고 제주도 왔으면 애플망고를 먹어야지 망고는 우리나라 건가요? 이거 망고 3개에 애플망고 2개 가져가자 비 왜 와? 어디 가기만 하면 비가 와요? 짜증나요! 오프로드 해요 여기 오프로드 해요 여기 렌터카가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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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희는 흑돼지를 먹으러 갑니다 흑돼지 아유 머리 어지러워 오프로드 해요 이게 또 드디어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냥 맛있습니다 에플망고 에플망고 된장찜이 떡볶이도 맛있어! 이렇게 어깨가 더 맛있어 ㅋㅋ 쪼쪼한거예요 ㅎㅎ 고춧가루도 잘 익었어요 ㅎㅎ 고춧가루도 잘 익었어요 ㅎㅎ 소스에 밥을 먹은 거 같았어요 ㅎㅎ 맛있어 ㅋㅋ 맛있는데 맛있었어요 ㅎㅎ 맛있고 맛있었어요 ㅎㅎ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었어요 ㅎㅎ 똑같아 이 무감성하고 무심한 칼질을 보나 짠 짠 자 먹어 그imb 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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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